2. 서탕하에서의 일행천리 한쪽 미령을 동양목정자 미령이라 하였고 다른쪽 미령을 서양목정자 미령이라 하였다. 우리가 먼저 간 미령은 서양목정자 미령이었다. 그 미령에 바로 유참모부대가 있었다. 동양목정자 미령에서 남쪽으로 거기 하나를 넘어가면 얼마 멀지 않은 곳에 고력보자미령이 있었다. 노령을 중심으로 하여 삼각으로 놓여있는 이 세 미령을 통칭하여 사람들은 양목정자 미령이라고 한다. 양목정자 미령은 장서로 여러 해 동안 리용해오다가 림수산이 터벌대를 끌고 와서 대규모적인 습격을 감행한 1940년 3월에 배용되었다. 그 터벌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미령은 불타버렸다. 양목정자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거장이다. 여기서 나의 전우이며 믿음직한 조언자인 리덩백이 희생되었다. 경의중대의 중대장으로 있던 리달경이 중상당한 몸으로 담가에 실려왔다가 희생된 것도 이 미령이었다. 우리가 서광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라는 논문을 발표한 거장도 다름 아닌 양목정자였다. 우리는 이 미령에서 위중민을 비롯한 군부 간부들과 여러 번 만나 연합작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논의하였다. 나는 양목정자 미령에서 1937년 여름에 저국 진군과 관련된 작전적 구상을 무르익혔고 그 준비를 타거치였다. 국내 진공을 준비하는 데서 중요한 한 거리가 후방물자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나는 양목정자에서 어중읍을 책임자로 하는 서부대를 편성한 다음 그들을 김주현이 기다리고 있는 장백으로 파견하였다. 이 서부대에는 재봉대 여대원들과 동상자들, 허약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 사람당 하루에 강랑죽 한 그릇도 차려지지 못하는 거달픈 설상의 행군에 비하면 그래도 장백에 나가서 후방물자를 마련하는 일이 한결허랄 수도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후방물자 공작을 의뢰한 서부대와 함께 서간도 일대와 국내에 침투하여 활동하게 될 정치공작원들도 파견하였다. 그 후 원정부대는 적들을 유인분산시키고 식량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목정자를 떠나 서탕하의 밀림 속에 있는 사사후방미령으로 찾아갔다. 그 미령에는 술통, 귤상자, 사과상자 같은 것도 있었다. 사사의 전우들은 정안군을 치고 빼앗은 전리품이라고 자랑하였다. 그 전리품 중에는 기관청도 세 종이나 있었다. 사사 동무들은 우리에게 이틀분의 식량으로 될 만한 강냉이를 보여주었다. 부대가 사사 미령을 떠날 때 몇 동무들이 비록가대를 구슬려서 술통도 하나 메웠다. 나는 술통을 보자 금주령을 내리었다. 우리는 원래 술과 담배를 장려하지 않았다. 그 두 가지가 다 군사활동에 지장을 주는 때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해였던지 잘 기억되지 않으나 행군을 하다가 혼란에 빠진 일이 있었다. 쉴 참에 인원을 점검해보니 두 명이 행방불명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찾기 시작하였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두대원은 행군 도중에 슬그머니 음식점에 새우들어가서 술을 마시였던 것이다. 물론 그들은 비판을 되게 받았다. 술통을 보자 눈구랭이들은 날씨도 좋은데 한대 파자고 리동학 중대장을 구슬리기 시작하였다. 리동학은 자기 둘레를 맴덜며 검질기게 달라붙는 그들의 간청을 막아낼 수 없었다. 그는 통해서 술을 뽑아 대원들에게 한 잔씩 골고루 권하였다. 사령관 동지 모르게 한 모금씩만 마시자. 한 모금쯤이야. 이렇겠지. 이렇게 되어 그날 경희대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는 술을 마시게 되었다. 다른 중대들에서도 다 술을 마시었다. 어쨌든 이 황당한 평균 분배로 하여 우리는 서탕화 전투에서 큰 낭패를 볼 뻔하였다. 리동학의 경력 가운데서 과오가 있었다면 아마 그날의 과오가 제일 엄중한 것이었으리라고 생각한다.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사람들이 술을 마셨으니 취기가 심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다가 그날은 보처병도 규정을 어기고 경솔하게 행동하였다. 그날 아침 수경지 어기에서 보처 임무를 수행한 것은 8년대 대원이었다. 그가 보처를 서고 있을 때 수경지로는 수백 명의 위만군들이 포위에 들어오고 있었다. 보처는 인기적 소리를 듣고 누구야 하고 소리쳤다. 그런데 그 보처에게 걸려든 위만군이 능청스러웠다. 그가 우리는 사사부대이다. 너희들은 김사령 부대가 아니냐 하고 말하는 바람에 얼떨떨해진 보처는 그들을 사사부대라고 속단하고 그렇다. 너희들은 어디서 오는 길이냐 하고 묻기까지 하였다. 이러는 사이에 위만군 토벌대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보유한을 바싹 조이었다. 위만군은 보처에게 너희가 정말 김사령 부대라면 대표를 보내라고 하였다. 인민혁명군이 린적 부대를 만날 때 대표를 보내는 것은 원래 규정에도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8년대 보호처는 위만군 측에 자의로 대표를 한 사람 보냈다. 능선을 다 차지한 적들은 그 대표를 체포하고 무장해제까지 시킨 다음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렇게 되어 얼마 동안 우리는 피동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상태에서 전투종황을 유리하게 역전시킨다는 것은 저련치 않았다. 적들은 벌써 사령부가 자리 잡고 있는 능선 뒤에까지 기오르고 있었다. 나는 전 부대의 거지를 차지하라고 명령하였다. 리동학이 대원들에게 술을 먹인 후후과가 나타난 것이 이때였다. 나는 명령이 떨어진 다음에도 인차 거지에 오르지 못하고 기술계에서 오물거리는 대원들을 여러 명 보았다. 후회 알아보니 그들은 다 술을 마실 줄 모르면서도 무턱대고 받아마신 사람들이었다. 경의중대 기관 청수였던 강위령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내가 거지를 빨리 차지하라고 여러 번 과함을 쳤지만 그는 계속 아래에서 뭉개고만 있었다. 훗날 그가 고백한 데 의하면 술기운 때문에 다리가 떨리고 눈앞이 어지러워지래서 더무지 팔을 옮겨 놓을 수 없더라는 것이었다. 기관 청수가 그 지경이니 나도 어지간히 당황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적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 나니 거주에서는 혼전이 벌어졌다. 리동학의 배낭은 적의 몰사격에 여러 군데 찢기우고 한대 오는 적탄의 한쪽 귀가 떨어져 나갔다. 설상가상으로 김태환이 지휘하는 7연대 2중대는 아직 포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도 경의중대 기관 청수들이 그날 은을 내었다. 기관 청수들은 위치를 자주 옮기면서 적들에게 맹사격을 들이대었다. 그러는 사이에 8연대가 포위에서 빠져나왔다. 김태환인의 중대도 한계분대를 잃키는 하였으나 혼전 속에서 구출되었다. 전투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되었다. 이 전투에서 우리는 수백 명의 적을 살상하고 많은 전리품들을 노액하였다. 싸움에서 이기기는 하였으나 그 전투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아픈 상처를 남겼다. 우리 쪽에서도 손실이 적지 않았다. 김산호는 대원들을 구출하느라고 사방으로 뛰어다니다가 여러 발의 적탄을 맞았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장격전의 명수인 김학류를 불러 돌격로를 개척하라고 명령하였다. 김학류은 신창동에서 한태경과 함께 입대한 심장사였다. 기운도 세지만 배바르고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는 성시 습격 전투를 할 때마다 앞장에서 돌격로를 개척하였으며 전투가 끝난 다음에는 쌀창고나 후방물자 창고를 헤치고 선참으로 무거운 짐작들을 매해내구나였다. 언제인가는 백키로그램짜리 쌀포대를 단꺼번에 두 개나 매고 나와 전우들을 놀라게 한 일까지 있었다. 누원석에 굴을 뚫고 전진할 때에도 선두에는 언제나 그가 서 있었다. 명령을 받은 김학류은 적들의 무리 속에 뛰어들어 육박전을 벌였다. 그는 정창으로 열하문명이나 되는 적병들을 찔러 눕혔다. 그러는 과정에 여덟 군대나 부상을 당하였다. 참으로 불사신 같은 사람이었다. 김학류은 장격전을 할 수 없게 되자 수류탄으로 적들을 적취했다. 그러다가 마지막 한 발의 수류탄을 안고 적들의 무리 속으로 굴러들어갔다. 열한한 포금이 거지를 흔들어 놨다. 전우들은 모두 입술을 깨물며 비통한 심정으로 그와 연결하였다. 가장 큰 손실은 8년대 정치의 연 김산호를 잃은 것이었다. 김산호는 오가자 시절부터 나와 여러 해 동안 고락을 같이 해온 사람이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혁명을 통해 얼마나 비약적으로 발전하는가를 말할 때마다 그 전형적인 신뢰로 김산호를 돌곤하였다. 그리하여 머슴꾼으로부터 연대정치위원으로라는 말은 혁명이 보통 사람들의 발전 과정을 얼마나 강력하게 추동하며 러동자 농민 출신의 평범한 근로청년들이 혁명의 와중에서 정치사상적으로나 군사기술적으로나 문화도덕적으로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도표와도 같이 되어왔었다. 김산호의 죽음 때문에 나는 그날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하였다. 대원들이 우등불을 피워놓고 사령관 동지 사령관 동지 하면서 나를 찾았으나 나는 불곁에도 다가가지 않았다. 온몸이 그대로 얼음덩어리가 되어 눈 속에 묻혀있을 김산호를 생각하니 불을 보는 것만으로도 죄를 짓는 것 같은 심정이었다. 단련대장 전형님도 그날은 나처럼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하였다. 김산호가 조선사람이고 전형님이 중국사람이었지만 국적의 차이가 그들의 혁명적 우정을 방해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전형님은 언제나 김산호의 의사를 존중하였고 김산호는 항상 뒤에서 전형님의 일을 성심성의로 떠밀어 주었다. 전형님이 김산호의 죽음을 두고 얼마나 슬퍼였던지 그의 부하들도 전원이 단식하였다. 김산호와 김학률의 도움으로 포위에서 구출된 대원들은 자기들을 사죄에서 끌어낸 생명의 운인들과 희생된 전우들을 생각하며 끝내 식사를 하지 않았다. 싸움이 끝난 다음에도 적들은 철수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분명 병력을 증강하여 포위망을 완성한 다음 우리를 서탕하고 오란히 몰아넣고 전멸시키려고 하는 것 같았다. 자칫하다가는 그 포위망에 빠져 얻어가도 못하고 녹아날 수 있었다. 이런 때일수록 주동에 튼튼히 서서 적을 피동에 몰아넣는 것이 유격전의 요구였다. 나는 부대를 수림성 멀리로 철수시키는 척하다가 은밀히 되돌아와 우리가 싸우던 전장을 차지하고 거기서 하룻밤을 수경하게 하였다. 제자리를 뱅뱅 돌면서 적을 혼란에 빠뜨리는 우리식의 고요한 전술이었다. 우리가 이런 논석임을 하고 있는 사이에 적들은 적들대로 우리와의 결판을 준비하느라고 병력을 계속 투입하고 있었다. 아마 적들도 그 범에는 동기대의 토벌에서 당한 참패를 만회해보려고 사생결단을 하기로 결심한 것 같았다. 적들은 서탕하 고란으로 끊임없이 밀려들고 있었다. 마치도 만주 땅에 있는 무력은 다 그 고란으로 밀려오는 것만 같았다. 날이 어두워진 다음 장태에서 평지를 내려다보니 서탕하 수십 리 고란에 난데없는 우둥불의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대도시의 야경을 방불케 하는 광경이었다. 우리를 겹겹 이어 싸고 있는 적의 불무지들이었다. 그 많은 불무지들을 방향별로 대충 세워보게 하고 불무지당 병력수를 추산해보았더니 수천 명에 달하는 놀라운 병력이 산출되었다. 불의 바다를 바라보는 대원들은 다들 표정이 굳어졌다. 이제는 서탕하의 상태에서 최후를 각오해야 한다는 비장한 생각들이 든 것이 틀림없었다. 사령관 동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사전을 준비하는 게 어떻습니까? 칠련대장 선장상이 내 곁에 다가와서 비장하게 하는 말이었다. 다른 지휘관들도 꼭 같은 표정들이었다. 선장상의 결사전이라는 말은 어쩐지 내 귀에 공허하게만 들렸다. 오백 명도 못 되는 적은 용량으로 수천 명의 적과 결사전을 벌린다는 것은 털어놓고 말해서 자포자기적인 만영이라고밖에 볼 수 없었다. 결사전을 해서 우리가 다 죽더라도 그도그로 내일 당장 혁명이 승리하게 된다면 어찌 그것을 마다하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일단 시작한 혁명을 성공회로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었다. 동무들, 살아남는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죽을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살아서 혁명을 계속해야 한다. 우리 앞에는 국내 진공 작전이라는 큰 과제가 놓여 있다. 이것은 시대와 역사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성스럽고도 영예로운 과제이다. 이런 대사를 눈앞에 두고 우리 어찌 죽음의 길을 택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모두가 살아서 인민혁명군의 국내 진출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저국으로 반드시 진출해야 한다. 그러니 난국을 타개할 길을 생각해보자. 사령관 동지, 영수도 정도가 있지. 이런 함정 속에서 어떻게 소산하겠습니까. 손장상은 여전히 사태를 파국적인 것으로만 보고 있었다. 전 부대가 명령을 기다리며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사령관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힘든가를 그때처럼 뼈에 사무치게 절감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나는 그 작은 우동불로 가득 차있는 고란을 굽어보며 포위망을 뚫고 나갈 묘어책을 국내하였다. 문제는 어느 쪽으로 어떻게 뚫고 나가 적의 포위를 멀리 벗어나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만일 서탕하 고란에 널려있는 토벌대의 병력이 수천명으로 추산된다면 적의 후방은 지금 텅 비어있을 것이다. 적들은 우리가 포위한을 벗어나는 경우 분명 더 깊은 산속으로 빠지려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는 적의 포위가 비교적 약한 큰 길쪽에 붙어서 살짝 빠져나가는 것이 상책이다. 그 다음에 큰 길을 따라 일행천리하자. 이러한 생각이 내 머리에 떠올랐다. 나는 즉석에서 명령을 내렸다. 동무들 죽기를 각오하는 것은 좋으나 그 누구도 죽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살 길이 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서탕하의 수림지대를 버리고 주민지구로 나가야 한다. 주민지구에 나가서 큰 길을 따라 동강 쪽으로 행군하자는 것이 나의 결심이다. 지휘관들은 큰 길이라는 말에 일제히 고개를 쳐들었다. 이동할 때 은밀성을 보장하는 것은 유격대 활동에서 철칙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적들의 대병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때에 주민지대에 나가 대도로를 따라 행군하라고 하니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 선장상이 내 곁에 다가와 지나친 모험이 아닌가고 불안스럽게 말했다. 그가 나의 탈출 작전을 지나친 모험이라고 우려한 것은 공연한 것이 아니었다. 어느 뭐로 보든지 그것은 모험이라고 판정할 수밖에 없는 아슬아슬한 작전이었다. 왜냐하면 적들이 큰 길을 지키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저들의 후방에 일정한 병력을 남겨놨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원래 항일무장투쟁 초기부터 군사모험주의를 반대해왔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하였다. 이길 수 없는 싸움에는 발을 들이밀지 않았다. 우리가 모험에 매달린 것은 피치 못할 경우뿐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실행한 모험은 어느 것이나 다 성공을 전제로 한 모험이었으며 우리의 힘을 최대한으로 조직 동원한 그런 모험이었다. 백 번 하면 백 번 다 관역을 명중하는 성공적인 모험. 그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다는 철속같은 신념과 투지와 용기를 가져야만 단행할 수 있다. 내가 소탕하의 장대우에서 결심한 주민지대에로의 탈출과 대에로 행군 전설은 승산이 확실한 모험이었다. 내가 그것을 승산이 확실하다고 본 것은 바로 그 모험 속에 역경을 승경으로 전환시키고 피동에서 주동으로 넘어가려는 우리식의 투철한 공격정신이 깃들어 있고 적의 약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기 위한 과학적인 파산이 깔려있었기 때문이다. 싸움이란 결국 지혜와 지혜의 대결인 동시에 신념과 신념의 대결, 의지와 의지의 대결, 용기와 용기의 대결이기도 하다. 적들이 소탕하 일대에 수천명의 병력을 집결시킨 것은 수적인 우수에 의한 대규모적인 이내 전술로 우리를 포위섬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내 전술에 의한 대포위전은 그들이 혁명군을 터벌할 때마다 항영수는 상투적인 수법이었다. 적들은 이미 세상에 수백 번도도 알려진 그 진부하고 반에 박힌 전술로 우리를 전멸시키려고 하였다. 적들이 믿는 것은 오직 수천명이라는 그 방대한 숫자뿐이었다. 바로 여기에 그들의 전술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제한성이 있었다. 적들은 소탕하 수십리 걸 안에 우둥불의 바다를 펼쳐넘으로써 자기들의 영향이 얼마만큼 된다는 것과 어떤 전술로 인민혁명군을 섬멸하려 한다는 것을 죄다 노출시켰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작전 문건을 탈취당한 것과 같은 실수를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런 실수로 하여 그들은 벌써 우리에게 주도권을 뺏긴 셈이었다. 나는 우리가 반드시 안전지대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였다. 그래서 선장상의 어깨에 선을 얹고 그에게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리고는 지휘관들을 향해 말하였다. 적들은 지금 이것에 수천명의 병력을 집결시켰다. 이것은 그들이 소탕하 주변은 물론 무성일대의 모든 주민 거주지들에 놀려있던 군대와 경찰들만이 아니라 자의단 무력까지 깡그리 굴고 모아가지고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즉 이 아군의 마을과 대로들은 텅 비어있을 것이다. 적들은 현재 밀림 속에만 주위를 돌리고 있다. 우리가 설마 대도로로 빠지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다. 거기에 바로 적들의 빈 구석이 있다. 우리는 그 빈 공간을 이용하여 동강미령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 그때 내가 한 말과 나의 행동고지가 아마도 폭 여유작작했던 것 같다. 지휘관들의 얼굴에는 빌어서 화색이 돌았다. 그들은 신바람이 나서 대열에 출발구령을 주었다. 먼저 8연대가 골짜기로 내려갔다. 그 뒤를 경의중대가 따르고 7연대가 따랐다. 행군정대는 불무지들을 피해가며 큰길적으로 소리 없이 움직였다. 집단의 생사를 반가리하는 복잡한 정황이나 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지휘관이 취하는 자세와 개개의 언행이 전 대어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그때 나는 크게 졸렴하였다. 지휘관이 태연하면 전사들도 태연하고 지휘관이 당황해하면 전사들도 당황해하는 법이다. 예견했던 바대로 신장로에는 개미 한 마리도 올신거리지 않았다. 마을 어기의 불무지 자리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궤도우를 질주하는 급행열차처럼 여러 개의 마을들을 거침없이 통과하면서 동강으로 행군하였다. 우리는 청난방 써지 않고 텅 빈 적구를 무사히 통과하였다. 우리가 총을 쏜 것은 단 한 번 8연대 대열이 두 부분으로 갈라져서 서로 뿔뿔이 행군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였다. 두 토막으로 갈라진 앞대열과 뒷대열 사이의 거리는 500미터도 도대였다. 마을과 대로들을 지나는 사이에 우리의 대원들은 긴장을 늦추기 시작했던 것이다. 8연대 대원들 중에는 졸면서 행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나는 후위에 있는 지휘관을 시켜 총을 한 방 쏘게 하였다. 그 총소리가 울린 다음부터 행군 속도는 곱절빨라졌다. 걸으면서 조는 사람도 더는 나타나지 않았다. 소탕하에서 실현한 대로 행군 전술을 우리는 훗날 저국에 나와서 백예봉을 떠나 무산지구로 진출할 때에도 적용하였다. 그 전술을 일행 천리 전술이라고 한다. 훗날 잡지 철심을 보고 여야한 데 의하면 적들은 소탕하 전투 때 일본, 만주국, 독일 등 3국의 기자들로 구성된 기자단까지 끌고 왔다고 한다. 기자들이 전군을 하는 것은 어느 전쟁에서나 볼 수 있는 예상사이지만 만주에서 수천 수만리나 떨어져 있는 나치스 독일의 기자까지 전장에 굴러온 것을 보면 일본의 퍼벌 전문가들이 무성지구 작전에 상당한 의의를 부여했고 또한 그들이 이 작전을 다 이긴 싸움으로 치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철심에 실린 동변도 토비행이라는 기사에 의하면 이 기자단은 일본의 주요 신문들인 도교 니지니치 신붕, 여미우리 신붕, 허치 신붕의 기자진과 함께 신경방송국 성원들과 만주국의 외교부 관리들, 나치스 독일의 국가통신사 통신원인 여한 네벨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야말로 일, 독, 만 출판보도계와 언론계의 연합진에 외교관들까지 합세한 어마어마한 참관단이었다. 아마도 적들은 무성지구 터벌 작전을 전세계에 자랑할 만한 시범작전으로 판단하고 이 작전에서 달성하게 될 저들의 혁혁한 전과를 만천하에 널리 서기하고 싶은 요리로 포근하 되도 있었던 것 같다. 때를 같이하여 만주국 군정부, 군사조사부 핵심 간부 와시자키와 사무관 나가시마, 안동 특무기관장 단아가도 현장에 출동하였다. 그들도 그 해범에는 무성의 험산줄령과 골짜기들에서 일본군이 인민혁명군을 전멸시키고 동양평화의 암을 영원히 근절시키게 될 것이라는 망상에 잠겨 있었을 것이다. 와시자키는 만주지방의 공산주의 운동 실상에 정통한 인물이었고 그것을 박멸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데서 주동적 역할을 한 간단치 않은 모사였다. 그는 만주공산비의 연구라는 비밀도서의 주간지필자로서 만만치 않은 필력도 가지고 있었다. 저국해방전쟁 1950-1953년 저국해방전쟁 말기 리승만이 정형거지라는 자그마한 거지에서의 싸움을 구경시키려고 숱한 외국기자들을 끌어들인 일이 있는데 그 보고를 받고 나는 무성원정 시절을 새삼스럽게 회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리승만의 경망스러운 행위와 일본의 토벌계 우두머리들의 호장성세에는 어딘가 모르게 일맥상통한 점이 있었다. 상대방을 깔보고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데서는 히틀러나 도저나 무설린이나 리승만이나 메일반이었다. 기자단 일행을 맞이한 토벌사령관은 자기 부대들이 산에서 순수한 김일성 공산군과 저우했는데 김일성은 서른 살도 안 되며 머스크바 공산대학에서 훈련을 받았고 500명이 되는 병력을 가지고 있는 동견도에서 첫째 가는 큰 세력이지만 지금은 자로 안에 든 쥐신세라고 뽐냈다. 그는 독일 말을 아주 유창하게 했는데 나치스 통신원에게도 통역을 거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설명했다고 한다. 그 당시 일본신문들은 내가 머스크바 공산대학을 졸업했다고 굉장히 떠들었다. 자로 안에 든 쥐신세라는 토벌사령관의 말에 기자단 일행은 환송을 올렸다. 그러나 우리 주력부대가 쥐도 새도 모르게 포위망을 돌파하여 정적을 감추게 되자 토벌사령관은 다시 기자단 앞에 나타나서 공산군은 300명 정도인데 다 도주했다고 하고는 포로병 한 명을 궁색스럽게 보여주면서 그를 취재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기자단이 취재한 바에 의하면 그 포로병이라는 군인은 통화에서 위만군에 복무하다가 얼마 전에 혁명군 편으로 넘어왔다고 진술하였는데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서 희죽희죽 웃고 있더라는 것이었다. 솔직히 말하건대 우리는 그때까지 통화개선에 나간 일이 없었다. 연극도 분수가 있지 기자단이 얼마나 아연실색했겠는가 하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서탕하의 수혜 속에 적들이 펼쳐놓았던 우둥뿔의 바다는 우리에게 비단 대로 행군 전술만 착상할 수 있게 해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국경 일대에 집결되어 있던 적들을 무성적으로 끌어오자던 원정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달성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인민혁명군이 수천명에 달하는 대병력의 포위를 성과적으로 돌파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다는 통보를 받은 적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적들은 혁명군의 행방을 가늠하지 못하여 갈팡질팡하였다. 적 사병들 속에서는 여러가지 요원들이 유포되었다. 유격대의 전술은 귀신도 곡할 전술이다. 조선 빨치산에는 제갈량을 찜쪄 먹을 도사가 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서년 내에 서울도 치고 도교도 친다더라. 이런 말들이 민간에까지 흘러나와 농촌 마실방에 모여드는 늙은이들의 화제거리로도 되었다. 이 행군을 통하여 우리 부대에 대한 민화와 전설은 더욱 풍부해졌다. 두더룡에서 동강 부근까지의 행군 역시 심한 식량난을 동반하였는데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일행 전리하여 동강 가까운 밀림에 도착한 우리는 그곳에 한 달쯤 머물러 있을 작정을 하고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공작에 착수하였다. 수백 명이 한 달 동안 먹을 식량을 마련한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런데 예상외로 우리에게 식량 문제를 풀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게 되었다. 감증에 버처 임무를 받고 망원처로 나갔던 대원들이 우연히 저소 가까이에서 강냉이밭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전해에 심어놓고 수확을 하지 않아 밭에는 겨울난 강냉이들이 그대로 있었다. 백두산 주변의 심산들에는 그런 밭들이 적지 않았다. 며칠째 나달 구경을 하지 못하고 교와 맹물로 연령을 해온 보초병들은 부대의 동료들을 생각하여 돌아올 때 강냉이를 따가지고 왔다. 그런데 그들은 박임자의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 박임자가 나타나지 않은 데다가 그가 어디에서 사는지 알 수도 없었고 보초 교대 시간이 되어 알아볼 경황도 없었던 것이다. 나의 엄한 구종을 듣고 주인을 찾아 떠났던 보초병들은 몇 시간 후 머리가 하얀 중국 노인 한 분을 데리고 내 앞에 나타났다. 나는 부대를 대표하여 그 노인에게 사죄하고 현금 30원을 내놓았다. 그러자 노인은 펄쩍 뛰면서 강냉이 몇 배낭이 무엇이기에 대장이 이 하찮은 늙은이에게 그런 사죄를 다하는가. 토비들이 먹는 것은 아까와도 혁명군이 먹는 것은 아깝지 않다. 강냉이 얼마 때문에 혁명군한테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훗날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 사인을 알게 되면 나를 뭐라고 욕하겠는가. 나는 돈도 받을 수 없고 이 강냉이도 가져갈 수 없다고 하였다. 나는 노인에게 강냉이는 노인네 밭에서 따온 것이니 응당 받아야 하는 것이고 돈도 선해를 끼친 대가로 무는 것이니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내가 양보를 하지 않고 완강하게 고집하는 바람에 노인은 마지못해 돈과 강냉이 배낭들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갔다. 그 늙은이는 자기를 마을까지 호송해 주려고 따라가는 우리 대원들에게 방금 전에 자기를 만나 준 대장이 누구인가고 물었다. 우리 대원들은 김일성 장군이라고 사실대로 말해 주었다. 그러자 노인은 자기가 오늘 평생 씻지 못할 대제를 지었다고 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었다. 그는 마을에 돌아가자 일가 친척들을 동원하여 우리 보처병들이 강냉이를 따온 그 밭에서 강냉이를 머저리 따서 발구에 싣고 다시 나를 찾아왔다. 내 오늘 김대장을 만나보고 몹시 간복되었습니다. 김대장이 저 같은 백성을 그렇게 중히 여겨주니 이 늙은 것은 황성하기만 하회다. 인정을 인정으로 갚는 것이니 저 발구의 강냉이를 사양 말고 받아주시오. 이번에는 내가 노인의 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가 가져온 강냉이 덕으로 우리는 어려운 거비를 넘길 수 있었다. 그 노인은 나에게 식량을 구할 수 있는 통로까지 대주었다. 만강 물꽃을 따라 20리쯤 내려가면 양산포전이 있는데 그 포전주인들과 교섭을 하면 알또리가 있다고 하였다. 늙은이의 말에 의하면 그 양산 밭자리에 공과 강냉이를 심었으나 주인들은 자기네처럼 가을을 하지 않고 곡식을 세워둔 채 밭을 통째로 팔아버리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김장군 부대에서 요구한다면 자기가 직접 나서서 흥정을 해볼 용의가 있노라고 하였다. 나는 전령병을 한 명 붙여 그 노인을 양산밭이 있다는 것으로 보냈다. 전령병은 뜻대로 낙착을 벌 것 같다는 소식을 가지고 부대로 돌아왔다. 우리는 경의중대와 칠리현대에서 검장한 대원 몇 사람을 골라 양산포전으로 보냈다. 식량공작대가 식량공작을 하는 동안 부대는 얼마 동안 강냉이로 끼니를 이었다. 며칠 후 공작대에 망라된 경의대원들이 대두박을 지고 부대에 나타났다. 그것은 양산포전 주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었다. 우리는 그 대두박을 생고채로도 먹고 쪄서도 먹고 구워서도 먹었다. 대두박을 지고 온 대원들의 말에 의하면 양산포전 주인들은 혁명군이 식량 때문에 고생한다는 말을 듣자 심심한 동정을 표시하였다고 한다. 양산밭 자리에는 콩과 강냉이를 심었는데 아직 수확을 하지 않은 곡식들이 그대로 밭에 있더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우리 부대에 한 달 분 식량을 대고도 남을 만한 양이었다. 식량공작대원들이 그 곡식을 팔라고 하자 양산밭 주인들은 김일성 장군의 부대를 돕는 일인데 어찌 돈을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 콩과 강냉이가 없어도 살 수 있으니 다 가져다 먹으라고 하였다. 그러나 7년대 식량공작대원들은 그들에게 억지로 돈을 또 맡기고 밭 곡식을 통째로 샀다. 우리는 저녁 식사를 끝낸 다음 인차 양산포전으로 강행군을 하였다. 포전에 도착하자 전 부대가 달라붙어 강냉이도 따고 콩도 거두었다. 강냉이는 이삭체로 따서 보관하고 콩은 포기체로 거두어 마당질을 하였다. 돌이깨가 없는 마당질이어서 몽둥이로 치기도 하고 발로 밟기도 하였다. 콩과 강냉이를 합쳐서 새해만이 수십 섬이 되었다. 나는 양산포전 주인들을 만나 고맙다고 인사하였다. 선량한 양산포전 주인들은 우리가 한 달 동안 먹고도 남을 만한 소금까지 조다주면서 더 잘 싸우라고 거무해 주었다. 우리는 식량 문제가 해결되자 부대를 이끌고 동강미령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장백지구를 떠날 때부터 우리가 군정학습터로 내종해 두었던 지점이었다. 나는 이미 그 전에 봄과 여름에 허락여 노인을 통하여 동강의 밀림 속 어느 한 지점에 가면 옛날에 고려보자 또는 고력보자라고 부르던 마을토가 있으며 그 마을토에 우리 선조들이 무예를 익히던 보루의 주춧돌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었다. 허락여 노인은 말하기를 자기가 만강의 화랍자 마을의 이삿짐을 풀어놓았던 10대의 소년 시절에만 해도 고려보자 주변에는 순조선 사람들만 사는 마을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곳의 화전들은 땅이 걸어서 복식도 아주 잘 되었다고 하였다. 청일전쟁과 로일전쟁의 여파가 백두산기술계까지 미칠 때 일본 군대가 고려보자에까지 나타나 마을사람들에게 함부로 난도질을 해댄 적이 있었다. 그때 경로한 마을의 청장년들은 활과 장과 석전으로 외족을 쫓아냈다고 한다. 고려보자가 홍범도 부대의 연병장으로 이용될 때에는 이 마을 청년들이 대부분 그 부대에 입대하여 교련을 받았다. 경신년 대토벌은 고려보자를 폐오로 만들어버렸다. 마을은 모조리 불타서 재가 되고 보루는 폭파되고 주민들도 전열되다시피 하였다. 천행으로 살아남은 얼마 안 되는 사람들마저 밀림 속에 숨어서 은거생활을 하다가 몇 해 전에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져가다 보니 옛 고려보자에는 인적이 끊어졌다는 것이다. 허락여 천장한테서 이런 예비지식을 얻은 다음 지도를 펼쳐보았더니 과연 고려보자라는 지명이 있었다.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는 백리 안팎에는 고려보자라는 이름을 가진 고장이 한둘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 이름을 가진 마을은 림강에도 있었고 장대계도 있었다. 안도효원에는 고려위자라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고려사람들의 보루가 있는 고장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지명이었다. 백두산의 동쪽과 남쪽 지대에는 요아보, 보천보, 라난보, 신무성, 창평, 창동, 해산진, 신갈파진 등등의 이름을 가진 것들이 또한 많은데 그 지명들이 담고 있는 뜻이 말해주는 것처럼 옛날에 보루나 성 혹은 군수창거나 파수병들이 지키는 나루가 있었던 고장이었다. 이것은 고려시기나 거구려시기는 말할 것도 없고 고조선 시기부터 벌써 우리 조상들이 백두산 주변의 여러 조서들의 성과 보루들을 쌓고 국방에 힘써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헌어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애국선열들이 축성한 옛 보루와 그들이 겪어온 권한의 자치가 어려있다는 동강밀림 속의 그 지점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었다. 고려보자의 옛 마을자리를 찾아간 우리는 양삼 재배자들이 사용하다가 비우고 갔다는 두채의 빈집을 발견하였다. 무성지방에는 산에 들어와서 인삼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 중에는 추운 겨울이 오면 도시 근처에 있는 자기네 마을에 가서 지내다가 여름 한철만 산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가 발견한 두채의 빈집은 과성산이라는 꼭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산 깨슬게 있었다. 과성산이란 잣나무가 많은 산이라는 뜻이다. 잎이 다섯개씩 한묶음으로 달려있는 소나무라는 뜻에서 오엽성이라고도 부르는 이 잣나무를 무성사람들은 한자말로 과성이라고 불렀다. 동서 양쪽의 쌍둥이처럼 사이좋게 마주소 있는 두 과성산에는 이름 그대로 잣나무가 많아 고산지대의 웅건장중한 풍치에 허방한 맛을 보태어 주었다. 우리는 두채의 빈집을 수리하고 거기서 정치학습과 군사상학을 진행하였다. 연병장은 동쪽 과성산의 밀림 속 공지의 꿀이었다. 한달분 이상의 식량을 장만하고 미령의 자리를 잡게 되자 적지 않은 대원들은 부대가 당분간 장기휴식에 들어가게 되는 모양이라고 추측하면서 기뻐하였다. 그들이 그런 추측을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었다. 오랜 강행군과 격전의 후과로 하여 피로가 극한점에 달한 대원들은 누구나 다 휴식을 갈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휴식을 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 우리는 대원들이 피로를 풀 사이도 없이 동강미령에서 중대정치지도원급 이상 간부회의를 서집하고 무성원정을 정화하였다. 이 정화모임에서는 원정 과정에서 발현된 엉간의 애병의 미거들이 널리 서게 되고 앞으로의 활동에서 그런 미풍을 더욱 저장발전시킬 때에 대한 문제가 강조되었다. 이 모임에 이어 서집한 회의가 바로 항일혁명투쟁사에서 하나의 역사적 분기점으로 되는 서강회의이다. 회의는 서양목정자 미령에서 사흘 동안 진행되었는데 이사와 사사의 간부들과 위증민 전광을 비롯한 군부 간부들도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국내 진공작전 방침이 더위되었다. 이 방침과 관련하여 내가 연설을 하였다. 회의 참가자들은 모두 내가 내놓은 국내 진공작전 방안을 잔동하였다. 우리는 회의에서 국내 진공작전과 관련된 내 부대들의 임무와 활동방향, 활동구역도 결정하였다. 그 회의 후 동강미령에서 진행된 군정훈련의 전 과정은 국내 진공을 위한 정치군사적 준비를 갖추는데 전적으로 바쳐졌다. 정치 상학 과정 안에서 기본을 이룬 것은 조선혁명의 로선과 전략전술 문제, 국제국내 정세에 대한 강의였다.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에 대한 해설강의는 조선혁명에 관한 우리의 주체적 노선을 이해하는 데서 큰 도움으로 되었다. 이 강의를 통하여 신입대원들은 백지산 미령에서 섭취한 지식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었다. 우리는 이때에도 독경식 학습을 반대하였다. 그 대신 실천과 결부된 학습포론과 문답식 학습을 적극 장려하였다. 사령부 성원들과 군정간부들, 경위중대대원들에 대한 강의는 내가 직접 담당하였다. 나는 그때 혁명노선에 대한 강의와 함께 사회발전의 처보적인 원리도 강의해주고 세계적으로 이름난 혁명가들과 영웅허걸들, 파시즘의 대표자들에 대해서도 강의해주었다. 국제정세에서 우리의 초점을 끄은 것은 에티오피아와 이탈리아의 전쟁, 에스파냐 인민전선군의 전과,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파슈화에 대한 것이었다. 그 당시 적들의 잡지에는 히틀러가 지방군 시찰을 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 났었는데, 나는 그 사진을 보이면서 히틀러의 위험성에 대해 경정을 울렸다. 중국농민운동이 조명한 활동가의 한 사람인 방지민 열사도 우리의 화제에 올랐다. 방지민의 영웅적 한생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청강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동강군정훈련에서 모범으로 평가되었던 대원들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내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은 마동희이다. 그는 열성도 높았지만 토론도 아주 잘하였다. 마동희는 이 동강군정훈련을 통하여 훌륭한 정치일꾼으로 성장하였다. 우리 선조들의 옛 보루가 있었던 고려보자에서 어젯날의 부대기 농사꾼들과 날품파리꾼들은 광복허사의 주공전선을 담당하게 될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라나게 되었다. 훗날 항간에서는 우리가 백두산의 언어한 깊은 곳에서 수많은 군사를 길러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그것이 와전되어 어떤 과장에서는 우리가 백두산 중에 깊은 동굴에서 홀홀 날아다니는 장수 수만 명을 길러냈다는 전설까지 나돌았다. 그런 전설을 나온 과장이 다름 아닌 동강의 군정훈련터 거려보자였다. 동강군정훈련이 끝나가고 있던 1937년 5월 초 우리는 미령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대내기관지인 서광을 창간하였다. 신문의 제호에는 해방된 새날의 조국에서 살려는 우리 민족의 절절한 숙망과 그 새날을 기어이 앞당겨 맞이하려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결의가 힘차게 고동치고 있었다. 이 신문의 장간호를 세상에 낸 다음 우리는 인차하 조국진군을 위해 동강미령을 떠났다.